축구 스타 안정환이 분데스리가에 떴다 축구 스타 안정환과 함께 떠나는 독일 축구여행 사쿠앤더시티 채널티와 더엠이 함께하는 안정환의 사쿠앤더시티 런칭 기념 본방사수 OX 퀴즈 이벤트 12월 14일 첫 방송부터 4주간 매주 토요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안정환의 사쿠앤더시티 방송 중 화면에 나타나는 OX 퀴즈를 보시고 정답을 사진으로 찍어 페이스북에 올려주세요 4주간 정답을 많이 맞춰주신 분께는 손흥민의 지필사인이 담긴 분데스리가 레버풀진 유니폼 등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본 이벤트는 한국 HD방송 전채널과 함께합니다